인천 1호선 연장 예정인 랜드마크 시티역을 한 걸음에 못 누린다면 공원과 호수를 조망 못한다면 100% 테라스 설계가 아니라면 송도에서 더 이상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784 대단지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일상의 시작 헬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6월 오픈 예정 문의 032-881-1000 현대건설 송도가 기다리던 6월이 오면 인천 1호선 연장 예정인 랜드마크 시티역을 만나고 공원과 호수를 조망하며 100% 테라스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2784 대단지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일상의 시작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문의 032-881-1000 현대건설 인천 1호선 연장 예정인 랜드마크 시티역을 한 걸음에 못 누린다면 공원과 호수를 조망 못한다면 100% 테라스 설계가 아니라면 송도에서 더 이상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784 대단지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일상의 시작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6월 오픈 예정 문의 032-881-1000 현대건설 송도가 기다리던 6월이 오면 인천 1호선 연장 예정인 랜드마크 시티역을 만나고 공원과 호수를 조망하며 100% 테라스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2784 대단지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일상의 시작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문의 032-881-1000 현대건설 인천 1호선 연장 예정인 랜드마크 시티역을 한 걸음에 못 누린다면 공원과 호수를 조망 못한다면 100% 테라스 설계가 아니라면 송도에서 더 이상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784 대단지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일상의 시작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6월 오픈 예정 문의 032-881-1000 현대건설 송도가 기다리던 6월이 오면 인천 1호선 연장 예정인 랜드마크 시티역을 만나고 공원과 호수를 조망하며 100% 테라스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2784 대단지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일상의 시작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문의 032-881-1000 현대건설 문의 1호선 연장 안해 지금 podcasts inc thank 여러분